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팀 정의원입니다. 오늘 심화방 개강하는 날이죠. 근데 개강하는 느낌이 전혀 안 나네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 혼자 인강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쉬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 같이 만나서 정말 3월이 좀 된 기분을 느끼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인강으로 대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강의를 똑같이 그냥 평소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만날 거니까요. 그때 만나면 조금 더 반갑겠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 오늘 심화방 오리엔테이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건강히 유의하면서 요즘처럼 건강히 유의하면서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평소보다 훨씬 더 유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그렇죠. 시험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결벽증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더 유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수시로 많이 마시고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물 수시로 마시려고 옆에 딱 컵을 갖다 놨는데 물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숙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숙면하고 그 다음에 좀 규칙적인 생활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우리 만나야 돼요. 자 화성등이 심화반인데요. 우리가 1, 2월에 기본반 수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온음계적 화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서 대위는 16세기 대위를 정리를 했었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음계적 화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돼요. 자 그 프린트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1번 강의 특징 및 진행 이렇게 되죠. 자 화성법의 개념과 작품 예제를 살펴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반음계적 화음부터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반음계적 화음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사마음과 칠화음 즉 오는계적 화음들을 좀 복습하면서 그 두 가지 화음뿐만이 아니라 그 오는계적 화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비화성음이라든지 종지의 종류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동영진행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룰 거예요. 이 동영진행을 어디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파트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부터 2주차부터 반음계적 화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음계적 화음들을 쭉쭉 하나씩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전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는계적 전조를 사실 우리가 기본만 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짧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조라는 것이 한 주 연습해가지고 막 마스터가 되는 그런 종류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심화반에서 이 오는계적 전조도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저 분석 실습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반음계적 전조를 같이 비교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렇죠? 이명동음 전조 그리고 전조의 다른 분류 방법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번 심화반 진도예요. 그러니까 기본반과 심화반까지 하면 사실 화성법의 진도는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까지 진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6월달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계속 분석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 실습 자 2번 보시면 분석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개념을 악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화성학은 내가 그 개념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을 11월에 보러 가는 사람치고 화성학의 어떤 개념 자체를 나 처음 들어봤다. 나 이 개념은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 예를 들면 나폴리 유카함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나 나폴리 유카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 나 나폴리 유카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임용을 준비하면 나폴리 유카함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나폴리 유카함이 탁 나왔을 때 그거를 딱 정확하게 시간 안에 탁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뭔가 부정확하게 풀던지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전적으로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이것은 스킬이거든요. 스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 같은 거 연습하고 악기 하시면 아르페조도 연습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를 악보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수업 시계도 분석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제가 해설도 할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석 실습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평소에는 제가 조금 기다리거든요. 기다렸다가 한 반 정도 반 좀 넘어가면 제가 해설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멍하니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바로 해설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멈추세요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잠시 멈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잠시 들으시던 거를 강의 들으시는 거를 잠깐 멈춰놔야 돼요. 잠깐 파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꼭 본인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 다 잠시 멈추래잖아요. 그렇죠? 다들 잠시 뭔가 멈추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잠깐 멈춰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화방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차를 제가 대의법에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18세기 대의법 이론을 정리하는데 18세기 대의법 이론은 사실 한 주 가지고는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주차, 10주차 우리가 10주 수업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5회배수의 수업 주차에는 우리가 18세기 대의법 이론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주 골든타임이라는 걸 제가 나눠드려요. 기본 밤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지 전에 재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익숙하실 텐데 심화반부터 올해 3월부터 다시 수업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설명을 하면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이제 문제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수업이 끝난 후에 실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내느냐 하면 직강생은 그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시겠죠? 다음 주에 풀어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얀 바구니를 교실 뒤편에 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걔를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첨삭을 하고 그 다음 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첨삭을 하는데 인강생도 동일하게 첨삭이 물론 다 제공돼요. 인강도 첨삭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첨삭 되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 뭐냐면 지난 것도 첨삭 되나요? 이거예요. 지난 것도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차 하고 있는데 1주 차 거 내도 되나요? 물론 돼요. 물론 돼요. 언제든 내면 돼요. 알겠죠? 언제든 내세요. 지난 거든 뭐든 언제든 내시고 전 지금 심화반 들어갔지만 기본반도 여전히 첨삭을 하고 있어요. 기본반 1주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것도 내쉬도 돼요. 언제든 내기만 해라 이런 거고요. 인강생 같은 경우는 첨삭 게시판에 골든타임을 올리셔야 되겠죠. 근데 걔를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이게 한두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노하우가 생겼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스캔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진을 찍는다든지 스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진을 그냥 찍으면 얘가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악보가 되게 검게 나와요. 그래서 걔를 사진을 찍지 마시고 스캔을 하세요. 스캔 근데 집에 스캐너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스캔 앱을 쓰시면 돼요. 스캔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아무거나 스캔 앱을 하나 까세요. 이미 깔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캠 스캐너라든지 대표적인 거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뭔가 스캔 앱들이 나올 거예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걔로 사진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으면 아주 손쉽게 PDF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컬러로 하지 마시고 블랙 앤 화이트로 하면 걔가 아주 음표가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오선이랑 그 음표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딱 열어보면 어떻게 오선이 하나도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짐작을 해서 이렇게 점상을 하거나 정한되면 다시 올려주세요 하는데 이게 오선과 음표가 잘 안 보이면 제가 점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강의 첨삭 게시판을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파일이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하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한 페이지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페이지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림 파일로 만들거나 하면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귀찮죠. 알집으로 막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집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스캔 앱을 쓰시면 그냥 하나의 PDF 파일로 쭉 나오거든요.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보면 금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렇게 해야 제가 패드로 첨삭을 하든 프린트하우스를 하든 걔를 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한테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첨삭 기한은 사실상 없어요. 첨삭 기한은 없다기보다 그냥 시험 전까지 내시면 돼요. 시험 전까지 내시면 되고 저는 사실 화성대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항상 노형제 강의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첨삭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얘는 첨삭을 안 받으면 얘가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음악사 같은 경우는 개론서를 찾아보면 탑이 나오죠. 그런데 이 화성대회 같은 경우는 초탐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얘가 이 사성표를 내가 맞겠는지 틀리겠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볼 수 없어요. 다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대회야말로 정말 정말 반드시 골든타임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골든타임을 꼭 내고 그 다음에 그 첨삭을 꼭 받아서 걔를 고치는 습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첨삭을 꼭 내라 꼭 내라 언제든 꼭 내세요. 그거를 지금 한참 얘기한 거예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화성대회의 주요 개론서들 제가 첫날이니까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씩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벌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렇죠? 나는 세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음악 선생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되셔서도 그렇죠? 이렇게 책장에 당연히 교과서들 그 다음에 지도서 그리고 음악사책 음악이론책 이런 것들은 좀 꽂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 중에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물론 프린트로 진행을 해요.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프린트에 문제들도 나가고 골든타임도 주고 하면서 제가 1년 내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문제들을 거의 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개론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저랑 같이 수업시간에 풀었는데도 같은 문제인데 내가 개론서에 하얗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였는 걸 보면 마치 막 좀 딴 문제 같으면서 나 혼자 풀면 잘 못 풀겠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에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내용 3번이에요. 자 오늘은 자 12일인데 3안과 7안 복습을 하고 동영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여러분이 푸는 것보다 제가 많이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만들어보고 또 설명하고 또 분석해보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왜냐하면 반응계적 화음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씩 보통 제가 배분을 했어요. 다음 주는 부담림 칠하음 그렇죠. 부담림 화음도 있고 부담림 칠하음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차는 부익금 칠하음 그냥 부익금 화음도 사용되지만 부익금 칠하음이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주차 되면 차용화음과 나폴리 육화음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4주차까지 나폴리 육화음까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5주차 그때 우리가 18세기 대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18세기 대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조성대위를 개관하고 인벤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주차가 되면 직육화음 하고요. 직육화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응계적화음 진도예요. 그 다음에 4월 23일쯤 되면 이제 전초 파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는계적 전초 반응계적 전초 전초 반응계적 전금 1위 out 9 2위